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정한 가운데 가스요금 동결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제 lng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에서 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한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비 국제 lng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음에도 가스요금은 인하 후 15개월째 동결됐다면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누적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빚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사장은 가스요금 원가 구조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연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회계 측면에서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정책 목표도 중요하고 보충도 이해하지만 국제 lng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한 뒤 가스요금에 대한 원가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시키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과 원료비 상승 동향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가스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현물 가격 기준 국제 가스 가격은 지난 1월 100만 btu당 16.92달러에서 2월 6.96달러로 떨어졌으나 지난 4월은 8달러, 5월은 10달러, 7월은 14.1달러, 9월은 24.8달러 등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국제 가스 가격은 평균 38.5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제 가스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은 내년 1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3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시티그룹은 중국의 높은 가스 수요와 유럽의 낮은 재고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겨울철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1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 동결은 도리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과 최희봉 사장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MB 정부에서 이미 겪었습니다. 상장 회사인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국민은 미수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은 5억 5천억 원 수준이었으며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 정산당가에 미수금을 포함시켜 2017년 10월까지 모두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자사가 차입한 평균 금리로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채무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이 약해짐에 따라 경쟁연료의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또 가스요금 동결로 혜택을 입은 수요자는 미수금 회수기간 경쟁연료를 선택함에 따라 정산당가에 포함된 미수금은 기존 수요자나 신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상황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